이 인형으로 티파티를 열어라 다음! 짠! 뭐야 이게? 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패키지 비주얼 대박 아닙니까? 오늘 언박싱할 장난감은 ETM ET 프리티즈 시리즈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작년 마트에서 봤었는데 영상으로는 따로 못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버전의 티파티 시리즈가 작년에는 빨간색 컷 버전으로 시즌1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두색 버전으로 시즌2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즌1은 이렇게 조그만 버전을 3개를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거는 또 이제 가차는 아니고 이렇게 인형이 보이는 버전으로 샘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메인은 이 엄청나게 큰 티파티죠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숟가락도 있어요 이상한 날에 앨리스 티파티 같은 느낌? 이분들이 굉장히 진심인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티백 형식으로 가차 봉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바로 같이 한 번 이 큰 거부터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돌2의 마음도 설레게 하는 패키지예요 정말 우선 이렇게 위에 패키지를 뜯으면은 진짜 숟가락 사이즈의 숟가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랜덤 봉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숟가락의 옆에 보니까 이 숟가락으로 이 큰 티파티의 박스를 여는 거라고 합니다 이 스푼을 여기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 이렇게 원래 여는 거였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나게 많아요 인형의 모습이 그려진 두 가지 봉지가 나왔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서 컵 안쪽 인테리어 보세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주전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지? 물 붓는 데 쓰는 건가? 밑에 보니까 완전 귀여운 컵받침도 있어요 발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인형 스탠드인가봐요 접시 모양 인형 스탠드 여기도 뭔가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랜덤인 것 같아요 뜯어볼까요 지금? 오 귀여워 티백 모양의 서프라이즈 봉지 그리고 우와 또 이제 서프라이즈 봉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물음표가 있네요 오 여기에도 서프라이즈 티 봉지랑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성품 보니까 인형이 두 개 나오는 거 같아요 그죠? 이 안에 인테리어도 랜덤인가? 이거 보시면은 환상의 나라 같은 곳이 하나가 있고 이쪽은 굉장히 화려한 글리터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인가봐요 여러분 컵 안에서 요정이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요정들을 한 명씩 전시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딱 닫아서 조건까지 닫아서 이렇게 보관하다가 인형 놀이할 때 티파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노는 거죠 구성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 주전자에도 서프라이즈 봉지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서프라이즈 봉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제가 볼 때 요것들은 인형은 아니고 슬라임 같은 거 갖고 노는 게 들어있는 거 같거든요 어? 하나 더 있네? 짜잔! 13명의 캐릭터 중에서 두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레어의 경우에는 믹시라는 아이와 아이시라는 아이가 슈퍼레어라고 합니다 저의 최애 픽은 어? 저는 블라썸이 귀여운 거 같아요 꽃 모양 선글라스가 너무 귀여울 거 같고 머리 모양도 귀여울 거 같네요 그리고 저는 트윙클 티랑 펄 버전도 귀여운 거 같습니다 인형들이 다 약간 디바 컨셉인 거 같아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보도 참 귀엽네요 저 보보나왔으면 좋겠다 파자마 파티 그런 감성? 아 티파티 놀이 방법이 여기 적혀있네 따뜻한 물을 넣고 티백을 넣으면 의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나오는 슬라임으로 인형놀이 소꿉놀이 티파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짜는 것부터 해볼까요? 짠! 오! 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와 대박이다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보보가 나왔어요 맞겠지 보보? 빠보! 짠! 뭔가 한 10년 전에 유행했었던 거 같은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짠! 이거는 이제 슬라임에 갖고 노는 데코 파츠입니다 해골 커피잔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락스타가 나올 거 같은데요? 요 아이가 쓸 거 같이 나왔어 이거는 보보의 버전이죠? 아 역시! 이거는 컵 디자인이 더 귀여운데요? 유니콘 뿔이 달린 컵이에요 너무 귀엽죠? 여기도 되게 무지개, 별, 막 이런 유니콘 뿔 같이 사랑스러운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이템인가? 요거 한 번 모은지 볼게요 짜잔! 우와! 본격적으로 소꿉놀이 하는 가차구나! 이 인형으로 티파티를 열어라! 그런 진심의 컨셉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그 슬라임을 담을 그릇들인 거 같아요 다음! 짠! 저 뭐야 이게? 빠리! 여러분 여기 이거 뚜껑 있죠?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우와! 다리를 연결해서 테이블로 쓰래요 와 이건 진짜 티파티 소꿉놀이에 진심이다 자 다음 갑니다 짜잔! 빛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짜잔! 슬라임보다는 뭔가 그냥 점토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손에 묻지 않고 이렇게 똑 떼가지고 덜덜덜덜 말아서 놀기 좋게 나온 점토였습니다 인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보! 누가 보보일까요? 얘가 보보일 거 같아요 보보! 짜잔! 너무 화려한데? 짱 귀여워 머리가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거 같아요 관절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관절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입니다 왜 옆으로 움직이지? 빠리! 얘는 누구 나올까요? 짜잔! 와우! 와우! 얘 머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누구지? 여기에 올스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오 근데 저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근데 이 빛을 쓸만한 아이가 없는데 얘도 완전 세팅이 풀로 아 얘는 좀 대근구나 근데 빛 안 하는 게 더 예쁠 뻔했어 따기! 제가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받아오겠습니다 오 여기에 물 여기까지 부으라고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부어주고 올스타의 옷부터 꺼내 주겠습니다 딱 봐도 올스타의 옷이죠? 한번 넣어볼게요 짜잔! 짜잔! 더 투명해졌어 오!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물에 녹는 거 같아요 얘가 이렇게 귀여운 마네킹에 너무나 깜찍한 옷이 나왔습니다 마른 휴지로 닦아줘야 될 거 같아요 올스타에게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장갑도 있어요 여러분 장갑 너무 귀엽다 이상하게 귀걸이가 한쪽이 안 보이긴 하는데 원래 두 쪽이 들어있는 게 맞나 봐요 선글라스는 머리에다 한번 끼워줄게요 진짜 귀엽다 근데 요 티파티 미니컵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요거의 옷도 열어보겠습니다 풀어져라 오! 풀렸다 풀렸다 짜잔! 오 진짜 귀여워 귀여운 신발 깜찍한 팔찌까지 나왔습니다 얘들도 이렇게 입혀주고 아 얘는 귀걸이가 없었는데 귀가 뚫려져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른 친구들의 귀걸이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완벽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수면 안대가 요렇게 클립이 되어 있네요 퀄리티 수면 안대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앞머리가 올라갔지만 귀여워 완성도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쇼프밍 조립실 소꿉놀이 아이템도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저는 특히 장식들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던 슬라임을 사용해서 컵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또 요렇게 머핀을 만들어주면 여기 위에다가 같이 있었던 요런 장식품을 너무 귀엽죠? 미니어처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재밌게 잘 가지고 놀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상한 나라의 티파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컵이 바뀐 것도 정말 귀엽죠? 얘는 장갑 때문에 컵을 들 수가 없네요 자 요렇게 가장 큰 버전의 니티 비티 프리티 티파티 버전이었고요 바로 한번 작은 것들 빠르게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말 아까 그 큰 버전의 축소 버전이에요 근데 들어가 있을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이 슬라임도 들어가 있고 인형도 들어가 있고 요건 이전 시리즈이기 때문에 카탈로그가 다릅니다 작은 버전에도 접시 스탠드가 있네 접시 스탠드 너무 좋아 짱 귀여워 여기도 카탈로그를 한번 볼까요? 와 카탈로그 예쁜 것 봐 우와 얘 너무 예쁘다 저 얘 갖고 싶어요 모모가 여기는 슈가큐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중간에 어쨌든 얘네들은 큰 버전에만 들어가 있던 애들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조그만 버전에도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스위티 여기 얘 너무 귀여워요 저 스위티 갖고 싶어요 크로엘라 같은 소서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8명 슈퍼레어는 여기 한 명 골든 로열티만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티백이랑 각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각설탕이 뭘까요? 아 여러분 각설탕에도 악세서리가 들어가 있대요 대박이다 이게 약간 베스밤 같은 재질인가 봐요 요거는 악세서리는 아닌 것 같고 짠 엄청난 락스타가 또 나오다 봅니다 멍게 모양의 해골 겁이랑 주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짜잔 요거는 오 이번엔 분홍색 슬라임이 나왔어요 악세서리를 먼저 갑시다 물을 다시 가져올게요 자 티백부터 갑니다 오 이번에 굉장히 사이버펑크 옷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와우 사이버전사 연두색 신발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각설탕까지 번개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짠 오 보글보글 올라오죠 와우 이 수저로 저어봐야겠다 귀걸이인가요? 엄청 크다 자 여기에 인형까지 반짝반짝한 게 진짜 예뻐요 머리가 지금 눌려서 지금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저 정갈 같고 멋있다 첫 번째 티에서는 엄청난 락스타 같은 록스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짠 티백부터 우려주고 오 느낌이 좋은데요? 달래복이잖아요 느낌이 좋아요 각설탕도 짠 근데 이거 거품이에요 훨씬 많이 나는데 잠깐 방치했다가 거품 빠지고 있다가 확인해볼게요 자 요거는 짠 맞아 맞아 발레 느낌이라고 귀여운 주전자랑 엄청나게 귀여운 리본 커피잔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노랑색 슬라임 되게 슬라임도 색깔별로 다 잘 나온다 자 나오자 스위티 짠 스위티가 맞았습니다 옷까지 입혀보면 짠 요렇게 스위티가 나왔습니다 일러스트랑 아주 살짝 조금 바른 것 같다 악세서리 아니 건치기가 너무 힘든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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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렇게 팔찌까지 스위티였습니다 다음 여러분 대박났어요 크루엘라야 크루엘라 닮은 소서 갖고 싶다 그랬잖아요 가차온 대박이다 저 일단 인형부터 할게요 여러분 짠 얘 뭐야 비닐에 쌓여있어 소서가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두 명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짠 아닙니다 여러분 요것도 짠 진짜 달마시안 컨셉 맞네 뼈다귀도 있고 강아지 발바닥도 있고 크루엘라 컨셉이 맞네요 엄청나게 징이 박힌 티짠 슬라임은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백을 언박싱 해볼까요 이렇게 인형 가차온이 좋은데 왜 로또는 오 크루엘라 옷 너무 예쁘다 발레리나 옷도 예쁘긴 한데 오 진짜 막상막하 닭설탕 귀걸이까지 언박싱 완료되었습니다 전 이 케이크 데코 파츠들 요렇게 모양이 다 다른 것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이건 정말 떼기 싫을 정도로 귀여움 마지막으로 랜덤이 아니었었던 엔젤하이 버전도 언박싱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패키지 진짜 예쁘다 오 이렇게 캐릭터 한 명이랑 서프라이 봉지 두 개랑 날개는 핀을 빼가지고 핀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형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는 핀이 좀 크긴 하네요 그래도 오 장난 아니다 짜잔 여러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요거는 애들이 날개가 다 생긴게 다른가봐요 대신에 이거는 랜덤이 아니라서 원하는 인형을 선택할 수 있는거죠 저는 엄청 귀여운 트위즐이 나왔습니다 날개도 아 인형 날개가 따로 있나 보다 이게 인형 날개인가 짠 오 맞았어요 오 예쁘다 엄청난 아세서리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 허리띠를 이렇게 달고 여기에다가 날개를 꽂는 거래요 날개 퀄리티 엄청 좋다 진짜 천사같다 헤어핀도 여기 슬라임이 굉장히 귀여운 통에 들어가 있죠 똑같은 클라우드 슬라임이에요 빛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티파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본격적인 티파티 소꿉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큰 버전의 티파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자그마했었던 미니 티파티 버전도 언박싱하는 재미가 있었던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신기한 장난감 발견하면은 리뷰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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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